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연설을 하신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고 그 연설의 제목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의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에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유명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연설이 인류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남은 이유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나간 수백 년 세월 속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억압당하고 죽음보다 못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피부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함께 누릴 미래를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연설문이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다름 아닌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십니다 당시 야곱은 연세가 147세에 이르러 있었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열두 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 다시 말하면 미래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옛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가졌던 나름대로의 꿈 이야기 그래서 형님에서의 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4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열두 명의 아들과 딸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여있는 아들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외삼촌의 집으로부터 돌아오게 됐는지 돌아오는 과정에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요셉의 덕에 고센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기름진 땅에서 잘 살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야곱은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라 또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미래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세월의 자랑거리 아쉬움 후회로 남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사연들 그 다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147세로 생애를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계속할 것이고 가문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49장에 나와 있는 후일에 당할 일을 읽어보면 자녀들을 꾸지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두 아들과 그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로 하여금 과거에 눈을 돌려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무게 중심을 미래에 두고 살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미래를 본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타당성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그러하였기에 현재가 그러하였기에 미래가 그러할 것이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위대함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과거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1회부터 8회까지 지고 있다면 그 8회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겠죠 그러나 9회 말에 경기를 뒤집어 역전을 한다면 1회부터 8회까지의 시간은 더 이상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9회 말에 역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1회부터 8회까지의 시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싸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9회라고 하는 미래를 통해서 1회와 8회라고 하는 과거가 의미가 달라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미래가 과거를 건져 올리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인 아우스티누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는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며 현재는 직관하는 것이고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그 고백록 속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국에서 종되었던 일을 잊지 말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들고 나와 길갈 언덕 위에 세우고 이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여 후대에 말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을 과거에 묶어두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애국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잊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돌 12개를 통해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살도록 하시려는 목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는 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훑어보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교회 생태계의 변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많은 사연들이 현재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트리스가 말하는 이 직관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서서 그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의 세계로 인하여 이리 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과거가 부끄러워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1회에서 8회까지 지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이지만 9회 말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을 소망하는 선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음의 액기스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와서 외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신 첫 번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이요 은혜의 열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현재가 아무리 괴로워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미래라고 하는 세계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은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십자가 옆에 매달린 행악자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과거는 망가진 과거입니다 얼마나 험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될 정도로 그 인생이 험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무너졌고 현재는 벌거벗겨진 상태로 사람들 앞에 매달려 죽어가는 게 그 현재인데 그는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기도는 곧 회개였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순간 미래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 미래로 나가는 문을 열었고 주님은 그를 낙원으로 초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성경 속에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송두리째 바꾸어서 미래의 축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증인처럼 우리 앞에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은 우리를 미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사회는 미래를 보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죽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모세 같은 지도자 국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로 필요하다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시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가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세상의 청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문회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문회는 저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100%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개최하신 청문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청문회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청문회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다 그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미래로 파송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단 위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맡겨 미래로 파송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탄식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문제삼아 그를 밀쳐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 보금의 사도로 임직하셔서 그를 미래로 보내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대반 집사님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던 이 청년 사우를 변화시키셔서 바울되게 하시고 미래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운 모습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회계라고 하는 열쇠로 미래로 나가는 문을 여는 데 성공을 했고 주님은 그들을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로 초대하신 것을 성경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과 오늘의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못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우리란 이름이 과거에 붙은 이름이라면 바울이란 이름은 은혜로 미래로 열린 인생을 산 사람의 이름인데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 안에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금을 통해서 구원 받고 은총의 미래를 향해 초대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준으로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서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뿐이고 과거에 매달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 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신앙인으로 탈바꿈해야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 영락교회와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울한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리들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멀리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라고 초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조카로시 소돔성 방향으로 기름진 땅으로 떠나고 나고 이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판에 남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스산하고 외롭고 적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밑을 내려다보면서 고민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이 가난한 땅 전체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그날을 미래를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도 말고 현실에 발목 잡혀 있지도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김종해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찌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어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다 힘들지만 그 엄동서란이 지나고 이제 꽃필 차례가 봄이 그대 앞에 있다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부끄러운 과거 고통스러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고통받던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조국 이 고통받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함으로 겸손하기 위함이고 또 지난 세월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앞으로도 은혜를 갈망하기 위함일 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대로 과거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미래에 두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영락교회를 대해서도 언제나 소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바울사도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살길 원합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된 오늘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후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지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준비하신 미래를 열어주실 때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과거가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울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과거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미래를 모르고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영락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